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고백이 늘 되어지길 바랍니다. 해외성들 같이 서로 우리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으로 왕입니다. 좀 어색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맨날 눈치나 보고 사단이 심부름하는 그런 거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런 말씀 가지고 왕노릇하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목금 이틀간 홍콩에서 중화권 보건말을 가슴에 품고 전도 집회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 이 한 사람이 정권을 진 후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교사를 다 쫓아 냈습니다. 20년씩 30년씩 중국에서 사회가 하던 성교사들 다 쫓겨나가고 심지어 유학도 4년 이상 올해 유학 비자 가지고 있는 성교사도 다 쫓겨나고 심지어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3자 교회까지도 불을 태웠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불타가지고 그냥 의자하고 강대상을 다 불태우니까 교인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SNS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시진핑 한 사람 때문에 성교 정책을 바꿔야 되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아주 심합니다. 서로 자동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지요. 그리고 이 그람이 어디 있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1위 2위가 그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중국 그러면 중국은 사상적으로 자기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중화라고 하는 뜻은 중화, 세계문명 중심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중화라는 말 속에서 있는 것처럼 중국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 바라보는 거예요. 인구도 제일 많지만 역사도 제일 길고 중화사상으로 각인된 저의 영혼들에게 모든 것의 중심은 중화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려고 그러니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해서 벌써 공산주의가 70년, 80년을 해도 아직도 지하교인이 1억이 넘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하교인이 있는데 이 엄청난 중화사상에서도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가 두 강이 됐는데 세상 살리는 이 전도자 두 번째는 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 도전해라. 지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매년 거기 홍콩에 집회를 십몇 년간 갔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 홍콩 전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야말로 교회가 너무 그렇지 종바리고 그렇지 너무 적어. 그래서 안되겠다. 제가 좀 많이 영적인 분노가 나더라고 그래서 유목사상과 비슷하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이래가 안된다. 이 중화권 보금화가 지금 전세계 중화권이 20억이나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급창고 역할을 하겠나 홍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 갱신개혁해야 된다.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중국 보금화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요원들을 불러다가 홍콩에서 본격적 울림식에서 보내야 된다. 지금 중국에 RTS 중국에 졸업한 우리 RTS 졸업한 사람이 중국에서만 400명이 400명이에요. 그 어디로 갔는지 헌 적이 없어요. 다 헛떠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 다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내지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정책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갱신개혁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갱신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나도 너희를 보내노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상반기 전도운동을 했는데 교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 부서들 집중적으로 전도가 가지고 1,277명이 전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1,277명이 등록이 되었는데 참 귀한 영적이 열매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참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각 기관 부서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 수고 많아졌습니다. 새 가족 한 영원이라도 우리가 1,277명을 보내줬는데 한 영원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실종하지 않게끔 교회 청척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뿌리 내린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영전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3,277명을 찾아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들 보셨죠? 얼마나 굶주려 가지고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지금 또 두루 다니면서 3,277명을 찾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신을 통해 구원받아서 끝나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즉시로 그야말로 이 사단 공격이 멈추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단 공격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잇고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육체예요. 육체는 암꽃 땅이 서론이에요. 이거는 있다가 없어질 쓰레기예요. 그냥 땅이 헐티끌로 돌아가요. 영혼 영혼 우리 감싸고 있는 영혼 영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사단의 영혼은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점 났기 때문에 공격 못해요. 계속 육신을 통해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24시간이에요. 24시간 공격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 못 받겠는데 전도사가 데려가 버렸어. 구원받아 예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잔인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걸 말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을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뭐 대단한 우상을 이런 거 아니에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공격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어뢰 다 쏟아버려요. 늘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입만 열면 염려가 되고 근심 만들어가 봐. 만들어가. 일거리 만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이 사단은 이런 거 가지고 이 쓰레기거든요. 다 쓰레기. 그야말로 이 서론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말이죠. 성장해야 되는데 한 발자국 좀 못 나가도록 교회를 수년 수십니다. 믿음 성장 하나도 없어요. 믿음에 전전이 없어요. 매일 근심 염려 늘 그렇게 불안 속에 살아가니까 사단이 그냥 말로 뿌려놓은 씨앗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무슨 신앙 성장이 있겠어요. 사우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제대로 영적 눈을 열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랬어요. 이걸 잘 사람들이 못 잡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도로 타는 삶이에요. 왕도로 타는 삶을 살아라. 왜 그렇게 종같이 사느냐 왜 돈에 잡혀가지고 사람에 잡혀 일에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일로에 잡혀가지고 왜 그렇게 숨을 모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왕도로 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왕도로 타는 삶. 베드로스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주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여러분 보고서 외치세요. 너는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정체성 이게 첫째입니다. 거의 다 놓쳐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거의 다 모르고 살아요. 의식 안 하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 있는 사람은 교만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만하다 할 정도로 당당해요. 예유가 있어요. 왕같은 세상인데 속은 사람 덕진 참 안됐다. 불쌍하다. 예수 믿는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저렇게 늘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저렇게 힘들게 살까 맨날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피곤하다 왕같은 세상 삶이 아니에요. 다 속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웃기지 마세요. 돌들러도 할 수 있어요. 전능자가 아멘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남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새가족들 정체성이 희미해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희미하니까 사단 공격을 쉽게 당해버려요. 교회 다니어도 별 수 없네. 아니 뭐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한 6개월 달려면 별 거 아니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갈등을 확 심어져요. 염려 겉이 막 심어져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교회 등록을 이렇게 1277명 해도 남는 거는 몇 번 남느냐 잘만 봐야 30% 나머지 70%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모시고 왔는데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왜냐 사단 공격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가 천군천사 동원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적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좀 방심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불신함을 확 심어가지고 교회 나가 봤자 예배 드려 봤자 그렇게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제가 변할 때 말이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확신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어정쩡 미지근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게 뭐냐 강단 매실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태프가 지리한 조가 열 번지 스무 가지 오십 번 들으면 찌찌찌 소리가 나.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가지고 그냥 계속 돈을 내라 갑니까 배터리 갑시다 아무것도 드는 거 없어 그냥 얼마나 좋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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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 메시지를 잡고 그냥 말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요. 설교 등을 또 듣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제 내게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왕노릇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삶을 살도록 종노릇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다 종노릇 하고 살고 있어요. 잡혀가지고 오냐 하면 쩔쩔매고 살고 있다고 오늘 그리스도의 절대 절대 죄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구합니다. 첫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인생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며마 죄가 사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며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 발생된 근원적인 출발점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 이라는 말은 시부리 말이에요. 이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첫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간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버린 거예요. 그 죄가 증가되어 버린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죄의 증가라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 흑인이 흑인 태어나고 시부 태어납니까? 흑인이 부모고 나 태어나면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그대로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증가된 죄를 뭐라 하느냐?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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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바울이 개량할 대상이 누구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구상의 모든 인류 중에 우리만 택한 받은 선민이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금방 들고 그 선민의식 까지니까 그 꼴을 못 보고 히틀러가 사고친 거예요. 지금 또 미국 가면 독일이나 어디든지 유럽에는 쫙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끼리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절대 언주도 같이 더러운 음식 자기들끼리 공부도 학교도 따로 전부 따로 삽니다. 선민의식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이것들하고 틀려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저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러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로마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 불신자들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원죄에 대해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력하게 태어난다. 이해 안 돼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바울은 바울은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대통령을 세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이 결정에 전체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데 액구전 양국의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기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했습니다. 화웨이를 완전히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덕스 회사를 공격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회사들을 공격을 그렇게 하고 무역전쟁을 촉발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 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주짓 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치적 입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자기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워낙 강대국이니까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역사를 보면 미국하고 싸워가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하고 싸웠다 그러면 다 거짓 돼버려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대항하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미국은요 전에 미국 또 달라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어느 정도냐 미국이 세계에서 석유 제1생산국 사우드 아라비아 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 저거 의지하지 않아요. 전에는 석유 때문에 이라크 전쟁 간섭 했는데 지금 하지도 않는데 기름 너무 많이 안 했어. 미국 자체에서 기름 안 지어 딸러 밤새 들어오고 365 찍어 다 내놔도 다 나가고 없어. 전세계가 다 가져가. 전세계는 달러 가지고 살아. 달러를 얼마나 갈냐 따라서 그 나라가 환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포 그냥 보통 거대한 나라가 중국 게임도 안 벌써 보세요. 중국 미국 전쟁 하니까 중국 경제 성장이 멈춰 가지고 지금 20년 만에 막 내려 가고 있다. 붙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이 트럼프 가 지금 이런 이 한 사람 의 생각이 전 세계를 지금 중국 미국 싸우니까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다 우리가 죽을 판이에요. 우리가 수출이 박박 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 생각이 얼마나 무수한 영향을 어마어마한 영향을 입히나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자잘못 상관없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결정이 전세계 영향 유럽 다 고기 숙였습니다. 누구 앞에 다 찾아와서 고기 숙였다고 여러분 이 한 사람 얼마나 영향 큽니까?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첫 사람 이 아담이 지은 원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인류가 짝다. 모든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영향력인 우리 후손이 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원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죽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영혼이 살도록 평생 영생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죄는 이 꼴은 뭐가 오느냐 바로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안 먹으면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영생과 영분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영하니까 여기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구장의 입설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치여 그랬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안 죽었다는 증거가 원래 영혼이 산다는 증거가 아다ingo 통산 이뤄 1000년 900년 800년 700 600년 점점 내려왔다 확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사건 일으켜 노화 홍수 사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백두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 가도 조개 있어요. 물고기 화산이 있어요. 전 우주가 다 이 지구가 다 물에 다 당겨버렸어요. 그게 노아홍주 사건이에요. 노아홍주 사건 일으키면서 하나씩 말씀해요. 이제부터 120살까지 산다. 그래서 12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120살 이상 산다. 그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거 다 죄로 인해서. 왜 120살이냐. 지구를 다 물로 감싸고 있어요. 햇빛에 반사가 되어서 영향을 받도록 물로 감싸고 있어요. 그것이 다 소화져버렸다니까요. 홍수 때. 그러니까 바로 직사고 바로 받으니까 햇빛 받으니까 오늘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래 만드세요.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자체가 원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길이 열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모든 인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를 하여 선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를 하려다. 그런 적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너네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이 왕론하는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저 죽을까 벌벌벌벌들고 죽음을까 벌벌벌들면서 죄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영생.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도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무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이제는 해방되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른 것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오인이 되어 이제는 왕같은 삶을 살게 되었구나.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뭐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가져온다. 내가 집 사다 장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죄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찬이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도로 다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 예수 생명.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서 신앙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 감격. 이거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찾아와서 이 부분을 헷갈리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영증 무장해야 돼요. 무장. 영증 무장하면 교회에 나아간다. 예배드린다가 한마디 말하면 내 무장하러 간다. 영증 무장하러 간다. 강단 말씀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같은 체질 있잖아요. 불신자 체질. 새 가족 잘 들으세요. 불신자 때 그 체질들. 이 체질. 이거 성경이 우리가 어제 훈련하잖아요. 옛 털이라고. 과거. 옛 사람. 옛 털. 이거 하나하나. 이제는 깨트려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새 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습관 문화 체질을 싹 막아야 돼요. 새 털. 제가 혈압이 있었어요. 우리 부산 사람들이 본태성 혈압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 혈압이 있었어요. 형제라도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혈압이 그런데 보니까 유목의 사람들이 혈압을 끊었다 하더라고 그 부산 사람이랑 또 혈압이 어머니가 200 몇 시까지 갔으니 본태성인데 아 그거 끊었다. 어디 끊느냐고 음식을 가지고 사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소금을 안 먹었대요. 소금을. 소금 안 먹고 먼 재미로 사냐고 이랬더니 소금 안 먹고 된대요. 그래가지고 소금 안 먹고 혈압 다 끓었다. 약 다 끓었다.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도전 받아서 저도 소금 안 먹습니다. 해외 가면 같이 둘이서 밥을 해줘요. 완전히 밥이 밥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그냥 소금 없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쓰러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당근 없어요. 소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겠더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내 때문에 아 저거 살고 아아 막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막 가면 막 그냥 다 바꿔줘요. 시트 바꾸지 가습기 갖다 주지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다 내가 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비스도들이 바쁩니다. 들고 와가지고 다 그 성의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먹어주는데 이야 이거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에는 식사생이 기다렸는데 기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비스도들이 일체 소금 설탕은 없어요. 제가 이게 좀 빠져가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보니까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빠진 거예요. 지금 체질 바꾸려고 요구사는 완전히 바꾸러요. 그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더라고 나는 깔짝깔짝거리고 있는데 마시고 이 옛 틀에서 짜게 매콤하고 달고 이거 음식을 먹던 것을 완전히 바꾸러요. 새틀로 영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불신자 상태의 그 습관들 문화들 이거를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틀로 확실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처참한 저주의 십자를 져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수게 된 거예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무리 포럼을 많이 해도 삶에 가서 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계의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이 적용을 통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시간표가 되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왕노릇하는 인생입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며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의 불친종에 인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걸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다 그렇게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장시의 삼병 저주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와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비교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단어들이 뭐냐? 죄와 사망의 사망과 심판이 그러니까 죄 죽거나 불안하고 덜덜덜덜 내가 죄 말아서 다 죄 짓죠. 이 죄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혹시 암에 안 걸릴까? 어떻게 내가 죽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우리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그거 아니요? 어이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의 속으로 어이와 우리 어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부분도 생명과 승의 부분도 해방했다 이제는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어인이요 아멘 왕로로 타는 인생이라 하니까요 의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육체를 벗어나면 천국 가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죽음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죽음 오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라는지 아십니까 딱 저폼에서 아버지 먼저 천국 내가 먼저 천국 갈게 제가 따라갈게 그래 내가 먼저 간다 대화하면서 저폼에서 천국 가신다고 그러면서 성경 바꿔달라 왜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내 성경은 빨빨리 새건데 너 엄마가 성경 바꿔달라 너 엄마는 맨날 성경을 울고 불고해가 성경이 지저분하게 내가 죽어 새것 아버지 성경을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 성경을 아버지 폼에 탁 내가 천국 간다 내 품에서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생 얻은 자의 대화예요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벌써 죽어야 되나 불신자들은 다 그래야지 다 그렇게 죽음이 벌벌벌 떨지요 이 죽음이 오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불신자들은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 하면서 얼굴이 증글지면서 불안 왜 불안 하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귀신이 시커먼 귀신이 차다 날 때리러 왔다 그 불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신자들은요 천사가 날 데려왔다 천사들이 날 데려왔네 얼굴이요 이 순간의 순간에 천사가 편안합니다 특징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요 인상 안 좋은 분들 지금부터 죽을 때 인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영생에 축복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영불로 가니까 막 마귀들이 데려가고 천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귀신이 데려가든 흠신이 데려가든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든 영혼을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의와 생명과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대신에 죄 대신의 의의를 사망 대신의 생명을 심판 대신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이 눈이 열려있어야 돼요 특별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그냥 작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 주신 건 그래요 늘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언제는 그리스도 답 나왔다고 언제는 성교 열정이 있다고 언제는 직분 따라 감격하고 열심히 하되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잔머리 굶이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에 쏟아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은혜가 넘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쳤는 이라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본문 15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거시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 이라 10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보이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롯 하려다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왕노롯 한다 또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더욱 넘쳤다 그랬는데 아무리 죄가 영향을 입히려고 그래도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죄가 영향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끝나요 예배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지은 죄 그는 거 다 덮어진다 다 무너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은혜가 더욱 넘쳐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유명한 보금주의 설교가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무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죄는 대학원급이야 대학원 수준이야 초등학생 수준하고 대학원생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늘 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늘 세상 가면 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다 지고 오는 거예요 폐단병대가 주일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굴이에요 밝아야 되는데 밝지를 안 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밝아도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영원교의 승도들은 밝은 줄을 믿습니다 승리자의 모습 영원님 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적 무장하여 싸우게 하여 조사사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게 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과 싸우게 하죠 세상 지식이 있네 가지고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와 싸움에서 상대가 안 돼 은혜를 체험 못하니까 죄와 싸움에서 백전 백패라 그냥 너무 쉽게 잘 무너지고 너무 쉽게 잘 시험 들고 너무 쉽게 다 실망하고 영원교의 승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충만히 넘치시기 바랍니다 강단과 원리스도는 끝나요 강단 말씀 잡고 여러분 시간 흐를수록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얼마 전 유럽 한가리 디누브강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울했습니다 이 사고로 33명이 한국인 탑승객과 2명의 현지인 승무원 빠졌는데 7명만 구조하고 나머지는 죽거나 실종이 된 상태 지금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과 한가리 사람들의 반응이 대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한가리 사람들은요 큰 사건 현장에 와가지고 그냐말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꽃을 쫙 갖다 놓고 어떤 분을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와 달리 한국은 일부이기는 해도 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 김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회가 악다구리와 욕짓거리만 넘치고 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고 인간에 대한 연민 남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했다 감수성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 말씀드릴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된 정말 왕적 삶을 사는 방법 이 왕 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전에 살던 삶과 달라졌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세상 현장에서 장기삼장에 빠져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온갖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의 영혼들의 불쌍함 안타까움 아픔을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왕적 권세는 바로 생명 살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왕같은 삶이 왕같이 누리는 삶이 뭐예요 왕같은 삶은 바로 생명 살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에요 왕노릇하는 삶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이야 나는 왕적 권세가 됐구나 그걸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늘 느낄 수 있어요 이야 왕적 권세가 됐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사제를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 구원 받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서 구원의 생명전을 던져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위 이웃들에게 아멘 자 우리 영계성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생명 살리는 왕적 권세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스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다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